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어떻게 이렇게 설레게 해드리는 아이링입니다. 오늘은요. 숫자편 11강. 나는 70kg야. 나는 몇 킬로인지 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눈 크게 뜨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표정 보시면은 이거 여성분들이 체중계 딱 올라갔을 때 표정이죠. 아! 맞죠? 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게요. 으아! 70kg야. 라고 하고 있죠. 자, 키로그램. 이 단위를 일단 중국어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음, 꽁 찐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앞에 얘는요. 키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키 할 때 이거 미터였죠? 그러면 뒤에 이제 미가 붙으면은 키로미터가 되겠죠. 자, 얘는 키로다. 그럼 뒤에는 뭘까? 키로그램 할 때의 그램이 되겠네요. 그럼 키로그램. 꽁 찐.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꽁 찐.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나는 몇 킬로야? 나는 70kg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단위 개념을 알려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600g이, 네, 한 근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500g이 한 근이에요. 되게 신기하시죠? 지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나는 몇 키로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몇 근이야? 이렇게 고기 세는 단위로 설명을 합니다. 웃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70kg야를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곱하기 2를 하셔서 찐을 붙이셔야겠죠. 나는 70kg야? 하시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140근이야. 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을 하시면은 똑같이 자, 여기에 이제 꽁만 빼면은 되겠죠. 140찐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나는 50kg야? 하시면은요. 곱하기 2 하셔서 나는 100근이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60kg야? 하시면은요. 나는 120근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 어떻게 한다? 찐! 이라고 읽는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 몸무게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문장 속에서 볼 텐데요. 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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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때 뭐, 시 이런 거 다 빼시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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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때 뭐, 시 이런 거 다 빼시고요. 자, 나는 30kg야?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셔야겠죠. 곱하기 2. 자, 나는 25kg야. 오, 오, 시, 진 이 되겠네요.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음, 자, 이거 다 먹으면은 318칼로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야식으로 먹으면 막 살이 엄청 찌겠죠? 그럼 여성분들 또 못 먹으시면 아,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먹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텐데요. 보시면은 얘는요. 감소하다 할 때의 감이고요. 자, 뒤에 얘 보시면은 지방할 때의 페이입니다. 자, 그럼 지방이 감소하다 다이어트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읽어주면은 지앤페이라고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지앤페, 네, 감소하다 지방을 다시. 지앤페, 네, 여러분들. 지앤페,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하는지도 볼 텐데요. 어떤 그림이에요? 미녀 두 분께서 자, 이렇게 만찬을 즐기고 계십니다. 다 드셨는데, 이제 이 분께서 이제 이 차 또 가야지. 이 차 어디로 갈까 하는데 여성분이 나 지앤페 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아, 말랐는데. 그렇죠. 마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다. 그렇죠. 나 지앤페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거 보지 않고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친구들이? 이미 말랐는데 다이어트 한다 하면은? 좀 그렇죠. 네 가지가 좀 없죠. 그래서 아, 지지배. 네가 뺄 게 어디 있다고. 자, 그냥 먹어. 자, 그냥 먹어를 우리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네. 아, 그냥 칠, 먹다, 빠. 빠는 뒤에 와서 그냥 뭐뭐 해 이런 뜻이죠. 자, 그냥 먹어. 그냥 칠바. 먹으세요. 살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빠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빠는요. 뒤에 붙어서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뭐뭐 할게 등등에 뭐뭐 있어요, 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칠바 하시면은요. 뭐예요? 먹어라라는 뜻이고요. 지앤페, 우리 아까 다이어트 있었죠? 자, 지앤페이 빠 하면 뭐예요? 다이어트 좀 해. 다이어트 해라.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요? 엄마 다이어트 좀 해. 한번 해보면은요. 마마, 지앤페이 빠. 그렇죠? 그럼 여자친구에게 너 살 좀 빼. 이러시지 않으실 테지만 해보면은요. 뉴 벙녀, 지앤페이 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미션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드세요. 자, 칠바. 네, 칠바.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잘 하셨고요. 저도 이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짠!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린, 몇 킬로예요? 네, 이제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워, 이바이, 빠, 시, 찐. 이거 몇 킬로? 90킬로죠. 네, 이제 어떻게 말하시는지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자막제공자 감사합니다.